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 증시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보다도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비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년 전 26배에서 지난 2일 기준 11.1배로 낮아졌습니다. 코스비 200의 PER은 10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시장의 PER은 21.8배, MSCI 선진지수에 속하는 23개국과 신흥시장에 속하는 24개국을 평균한 PER값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시장은 인접 국가인 일본, 대만, 중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 다른 투자 지표인 주가 순 자산 비율 PBR도 상황은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PBR은 1배로 신흥국과 선진국 평균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이에 대해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이 늘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주가가 이익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속성상 향후 이익 둔화를 시장이 먼저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쪼개기 상장이나 만성적인 저배당 기조, 횡령, 배임 등의 논란으로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신뢰도 하락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개인들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지난해에 6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든 기업이든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게 결국 주가 반등의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결국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재평가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결국 비용을 갖다가 얼마나 절감하거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거나 그래서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